Q. 고든 선수의 파울 체력 세임부터 좀 해주는거죠 자 석점 자 로드도 박후영 다시 로드에게 공격시간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은 상관 로드 훅슛 성공 지금 로드 선수는 적극적으로 지금 오펜스를 해줘야 되겠구요 자 일단 브레이클리 다시 로드 돌아서 브레이클리 어 잘 맞네요 두 선수가 빼봅니다 브레이클리 골밑 함지훈 다시 터치패스 돌면서 털라운드 뱅크샷 반측을 얻어냅니다 찰스 로드 아 지금 빠르게 돌았네요 네 지금 이 하위에 그 후루로 레인에 블레이클리 선수가 있고 좌우로 로포스터에 좌우로 함지훈 선수 로드 선수가 있어서 트라이크를 만들어서 패스파스가 가는게 어 굉장히 좋네요 예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는거죠 예 블랙클리가 일단 찰스 로드에게 연결합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힐 앞에 두고 블락 찰스 로드의 블락 자 수비 성공한 로드에게 빠르게 연결하고 로드 올라갑니다 아 예 수비자 반칙 에이 본인이 점점 시즌을 치는수록 오퍼션이 좋아진다는 말이 사실 믿기 어려웠었는데 점점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블록샷을 하고 석공을 본인이 또 해결하려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나 뺏지 못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득점이에요 찰스 로드 찰스 로드 올라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팔을 바꿔봤던 찰스 로드인데요 마무리 짓습니다 찰스 로드 함준 앞에 두고 고드 올라갈 때 블락이에요 찰스 로드 자 지금 블랙클리 선수를 제쳤단 말이죠 예 함지훈 선수하고 지금 로드 선수가 모으고 있잖아요 자 지금 리메 맞지않고 0.2초 남은 상황에서 안 들어갔고 찰스 로드 마무리 야 로드의 적극성 오른쪽 찰스 로드 올라갑니다 3점 두개로 해서 KT로 갔었는데 박구영 선수의 3점슛 로드 선수의 덩크슛 송창룡 로드 힐 앞에 두고 로드 파고 듭니다 로드 로드 팔을 조금 튄 것 같네요 오늘 모비스가 달라진 점은 앞선 경기 평균 자유투성 오률이 60% 되었는데요 오늘은 18개 중 16개를 넣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업합니다 찰스 로드 성공해요 찰스 로드 자 그리고 찰스 로드 세컨딩 바운드 전면 강압 수비를 펼치고 있는 우산 KT입니다 삼지훈 다쳤고 어렵게 훅슛 자 찰스 로드 세컨딩 다시 앞서가는 모비스입니다 3점 4점 4점 5점